자칫하다 자기 밥줄 끊기니까 아직도 저한테 이런 문자가 날아오니까 하나 하면 최소 건당 2천씩은 아니 본인들도 아예 대놓고 그래요 계약서 쓰기 전엔 절대로 사람 믿지 않는다 그냥 돈만 된다 하면 상도록이고 지랄이고 앞뒤 없이 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정도 생태계만 알아두요 아 저 사람은 저거고 아 이 사람은 이거고 아 이렇게 문 열고요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더 심하죠 이게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업과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니까 만나기가 두렵고 막상 가서 뭔 얘기부터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오늘은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태계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부동산업자였고요 지금도 많은 업자분들과 교류 중이지만 제 경험 여전히 미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표본은 상당히 제한된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점 또 표현에 있어 조금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거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출발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단독 전원주택과 관련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정도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파생되는 부동산 업자는 총 4명 부동산 시행업자, 개발업자죠 시공업자, 분양업자, 중개업자 딴 거 없어요 딱 이분들만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럼 무서울 게 없다 첫째 부동산 시행업자, 개발업자 한번 상상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저 산기슭에 멋진 전원 마을을 한번 짓는다고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치 조물주처럼 모든 것들의 밑그림을 좀 그려야겠죠 바로 그런 사람 스포츠로 따지면 감독, 예능으로 따지면 PD 같은 사람 바로 부동산 시행업자, 다른 말로 개발업자입니다 제가 답사하는 각 마을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인데요 말하자면 저 같은 크리에이터, 그림 그리는 작가들입니다 이들의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럭셔리한 대형 세단을 딱 타고 나타나서 금딱지 장신구를 막 흔들면서 품속에서 화려한 자수가 놓인 어떤 명함을 건네는데 거기에는 C&D 혹은 CNE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나저나 이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업자 생태계 중에 최상위 포식자 가장 높은 마진을 가져갑니다 당연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예를 들면 최초 임약 가격이 100만원이다 하면 그걸 일단 산 다음에 땅을 파고 다지고 기반시설 다 깔고 예쁘게 포장해서 200만원에 팝니다 바로 그때 각 공정마다 발생하는 모든 마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마음만 먹으면 혼자 독식도 가능하죠 하지만 실패했을 땐 역시 모든 책임을 혼자 다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부동산 시공업자 이분들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공업무를 담당하죠 축구로 예를 들자면 감독 밑에 코치가 서너 명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블록형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기업들도 많지만 저 외곽에 20호, 30호짜리 이런 저런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실력 좋은 민간 시공업자분들이 각 파트별로 쪼개서 맡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니까 요렇게 맡아 하시는 분들 요 위에 시공 총괄 대표가 따로 있다 요런 경우를 가정하죠 이분들 첫인상 네, 흔하게 보는 현장직입니다 근데 집이 완성되는 동안에 중간에 시행사나 설계사 같은 분들이 끼어 있다면 소비자인 우리하고는 직접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살다가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뭐 그때는 당연히 만나고요 그래서 미팅의 경우에는 큰 비중은 없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분들 아까 그 개발업자 시행사와만 딱 소통합니다 왜? 바로 그 사람들이 일거리 줬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정확한 마진폭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허나 추측헌데 마진율 대략 3할 정도 예상하네요 모든 자재와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통제하니까요 하지만 여기도 리스크가 있죠 딱 두 개 그 중 하나는 돌려막깁니다 이들은 보통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막 굴리거든요 각각의 현장마다 예산들이 딱딱 정확하게 집행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여기서 돈 받으면 가장 급한 여기를 먼저 틀어막고 또 여기서 받으면 여기를 틀어막고 여기서 받으면 또 급한 여기를 틀어막고 자 이러다가 어느 한 군데가 빵구났을 땐 그냥 도미노죠 따다다다다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 리스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어발식 외주 외주의 외주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는 아주 못돼 먹은 관행인데 이제 조금만 규모 있다 하면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분들은 대형 회사들이 시공한다 하면 오히려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하자 발생하면 누구도 그 원인을 모르고 책임도 안 진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 한 번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발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인터뷰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달을 이렇게 이어 오다가 끝끝내 좌초됐습니다 왜 아 그분이요 신상은 고사하고 심지어 목소리 공개까지 거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닥이 워낙 좁으니까 자칫하다 자기 밥줄 끊기니까 결국 누구나 다 아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리이자 적폐인 건 명확한 팩트인데 그 누구도 말을 못하네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진짜 셋째 분양업자 땅이 다 완성됐다 집이 다 지어졌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선수 아니 업자입니다 분양 말 그대로 분할에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분들부터 우리가 직접 일대일로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죠 빈 택지를 이렇게 쪼개 팔거나 다 지어진 집을 파는데 이따 보실 중개업자와는 또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새 거든 헌 거든 모든 땅과 집을 다 거래할 수 있는데 반해 이 분양업자는 딱 새 것들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중계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인상 화려합니다 금시계, 금목걸이, 삐까번쩍 뭔가 자신의 현재보다 몸집을 막 이렇게 부풀리고 싶어합니다 다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가끔 보면 제가 한 20년 전쯤에 어느 나이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실장, 부장, 팀장 이런 명함을 건네는데 아무도 팀원과 부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명함만 그렇게 파는 거죠 왜? 딱히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업자도 아니야 그렇다고 시공사, 시행사도 아니야 참 애매한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폭은 위에서 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따 보실 중개업자보다는 또 많이 가져가요 아직도 저한테 이런 문자가 날아오니까 2024년 현재도 하나 하면 최소 건당 2천씩은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이 양반들 기본금 없이 100% 수당제거든요 하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몇 날, 며칠, 아니 일주일, 한 달씩 매달리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중개업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분들입니다 전원주택 토지부터 신축, 분양, 중개 뭐 하여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하죠 위에서 얘기한 분양업자 업무와도 많이 이렇게 겹칩니다 이들의 주된 일은 물건을 중개하는 거예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 그 가교의 역할이죠 근데 웃긴 건요 그것만 해서는 벌이가 안 됩니다 다른 업체들 물건을 빼오거나 손님 중간에 가로채거나 그것도 아님 똘똘 뭉쳐서 한 업체를 죽여버리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공작질도 업무에 다른 절반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들은 2명, 3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나는 아니야 지역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정직하게 벌고 있다고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자신하신다면 아마 그분 몇 블록 안쪽에서 겨우 월세나 내면서 근근히 운영하실 겁니다 아 조금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죠 첫인상 한마디로 속을 알 수 없다 아 영업하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내 폐 다 까고 일 못하니까요 게다가 하루에도요 별 5만 진상들 다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얼굴에 한 겹 두 겹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듯 합니다 아니 본인들도 아예 대놓고 그래요 계약서 쓰기 전엔 절대로 사람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때마다 늘 긴장하고 자신을 몇 거풀 뒤에 감추고 있는 모습이 어떨 때 보면 조금 짠하기도 합니다 마진이 가장 작습니다 법정 수수료 그것마저 떼이거나 깎일 때가 부지기수죠 가장 최전방에 서서 허구헌 날 욕 처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업자보다 덜 가져간다 이런 현실에 본인들도 늘 악에 바쳐 삽니다 여기서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있으면 공인중개사 없으면 그거 쏙 빼고요 그냥 대표 실장 팀장 요즘엔 지역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면 가슴에 명찰을 달기도 한다는군요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실장 내지는 팀장 기본급 주는 것도 있는데요 거의 8-90%는 없습니다 그냥 건 바이 건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퍼즐이 맞춰지죠 생태계 최하단이야 마진 제일 작아 기본급도 없는 100% 인센이야 거기다 최전방에서 맨날 개무시당해 그냥 돈만 된다 하면 상도덕이고 지랄이고 앞뒤 없이 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개발 시공 분양 중개업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정도 생태계만 알아도요 분양사무실 중개사무실 문 딱 열고 들어가면서 아 저 사람은 저거고 아 이 사람은 이거고 아 현재 요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고 나오는데 꽤 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등장한 업자분들 그 특징과 첫인상 이런 것들 제 개인적인 경험의 하나입니다 모든 업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업자들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초심자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